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얼굴뼈와 얼굴살을 서로 따로 놀지 않도록 이어주는 리테이닝 리가먼트 즉 고정인대 혹은 유지인대로 인하여 얼굴살이 찌게 되면 얼굴이 울룩불룩 디룩디룩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지인대의 역할은 배의 닷줄인 앵커와 같이 피부가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작용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얼굴 리프팅을 할 때 위쪽으로 리프팅이 안되도록 가로막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얼굴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무수한 낚싯줄 같은 유지인대가 잡아매고 있어서 피부가 위로 당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얼굴에는 왼쪽과 같은 각각의 컴파트먼트 즉 구획이 있는데요. 이는 오른쪽에서와 같이 오리털이 다른 방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박음질이 되어 있는 즉 유지인대가 붙어있는 피부는 움푹하고 유지인대가 붙어있지 않는 피부는 볼록한 것입니다. 고급지게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유지인대가 붙어있는 부분과 붙어있지 않는 부분을 한번 분석해보면 이 할아버지 얼굴이 울퉁불퉁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의 안화인대가 눈밑뼈로부터 다크서클 피부가 융기되지 못하도록 낚싯줄로 붙들어 베고 있기 때문이며 연두색 부분을 특히 인디언주름이라고 하는데 이는 광대뼈에서부터 광대피부까지의 낚싯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빨간색 부분의 광대뼈 아래쪽 폐임인데 이 빨간 부분이 피부 겉감과 안감이 서로 유착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이 여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볼 폐임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 여성이 체중이 늘어나 얼굴 살이 찐다고 한다면 빨간 부분은 유지인대로 박음질이 되어있기 때문에 살이 찌더라도 피부가 융기되지 못하며 유지인대가 없는 불독살 부분만 살이 찌게 되어 처져 보이게 됩니다. 누비옷의 박음질과 같은 왼쪽의 빨간 부분의 수술시 모습은 오른쪽에 파란 점선 원 부분에 보이는 하얗게 빛이 나는 듯한 힘줄 모양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 부분이 질긴 힘줄 혹은 그냥 오돌뼈처럼 그냥 단단하게 본드처럼 이렇게 피부하고 아랫부분하고 그냥 단단하게 본드처럼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조직을 방류해보면 위쪽으로는 광대인대 자이고마틱 레가멘트라고 하여 광대인대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입꼬리 마리오네트 주름을 생성하는 맨디블라 레가멘트 즉 하악인대가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땅에서 천장으로 무수한 낚시줄과 같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 나일론줄 같은 유지인대가 무수히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피부 유착 부분은 여러 유지인대 중에 빨간색 부분의 피부 교근 유지인대 마세트리 큐타이너스 리가멘트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란 점선 원 부분의 볼살 처짐을 실로 하얀색 화살표 방향으로 당긴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 패딩 잠바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노란 점선 원 부분의 오리털들이 이 박음질을 건너뛰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즉 왼쪽에 빨간 유착된 그 유지인대를 끊어주지 않는 한 노란 볼살 처짐이 리프팅되지 않는데요. 유지인대로 인하여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은 하얀색 풀뿌리 같은 질긴 유지인대를 철저하게 다 자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야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유튜브 동영상은 오늘 안면거상술을 받으신 분의 사연을 토대로 만든 것인데요. 환자분은 7년 전 저희 병원에서 무용인중 귀족 패키지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연령이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얼굴도 처지는 것 같아서 타 병원에서 실리프팅 시술을 여러 번 받으시다가 결국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절개식 안면거상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수술 시에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오늘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유지인대가 아주 딱딱하니 붙어 있어서 그리고 또한 녹는 실, 안녹는 실, 얇은 실, 굵은 실, 흐물흐물 부서지는 실, 탄탄한 실, 여러 종류의 실들하고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필러들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물론 유지인대를 자르냐 마느냐, 실 리프팅도 효과가 좋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형외과 전문의 27년차로서의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